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찰중 선생님이 53명이라 그랬는데 오늘 정확하게 등록하신 분이 55명. 다른 함흥 불전에 비해서 5배. 그러니까 저기 방금 우리 사경했는 부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마 저 사경을 내놓으신 분들도 있지만 사경을 안 하면 사실 우리가 나무 따로 나중에 사경을 헤맵니다. 절에 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제가 불자님들도 지금 한 11명 참석하셨는데 세상에서도 만만찮은 분들이시죠? 다들. 교수님도 와 계시고 또 교수님 부인도 와 계시고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도시 별 문제는 안 되고 그런 분들일수록 이런 환경이라든지 본질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깊이 궁금하고 스스로 자작장음이라 자기를 장음하면서 가는 길이 더 중요하시겠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여러모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맡은 소임자일 뿐이고 앞에 향도일 뿐입니다. 향도일 뿐. 그러니까 뭐 앞사람 따라갈, 앞사람 깃발만 보고 가는 거지 자기 발 밑은 자기가 다 살펴서 가야 됩니다. 자 이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저번 주에는 우리가 도표를 가지고 환경 총체적인 것을 한번 훑어봤고 그리고 오늘 이제 첫 시간은 뭘 했습니까? 어른 선생님이 왕복서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수사변이요 사득이용이라 그래서 사리불리, 사리쌍수 그렇죠? 이것을 이제 공부해봤고 이것이 이제 우리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왜 안 오면 계속 꿈속까지라도 우리한테서 잘합니다. 무슨 경험이든지 일찍 하는 것이 좋죠. 미국을 가보더라도 어릴 때부터 가본 사람하고 나이 들어서 가본 사람하고 중년에 가본 사람하고 다릅니다. 일찍이 일찍이 하루라도 일찍이 좋은 것은 경험해 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함경에는 네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큰 졸가지는 거가 근락생신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7페이지입니다. 이분이 이제 거가 근락생신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섯 품이 서리해집니다. 거기서 제가 해석해놓기를 해놨죠. 신해 행정 중에서는 뭐다? 신이다 이렇게 해놨고 깨달음을 보여서 그 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덜거자의 결과물을 할 때 과자죠. 인과라고 할 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뜻하고 과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정과 깨달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과라고 하는 건 무슨 거자입니까? 선거할 때 그 자? 덜거자. 예를 들어서 그것이 된다 이 말이죠. 부처님의 결과물을 드러내 보이면서 결과물을 드러내 보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근락이라 그대들도 이고덕락해야 되지 않겠나? 이고덕락 그대들의 중생노름이 이제 끝이고 무엇을? 부처의 극락 세계를 한번 봐야 안 되겠나? 이고덕락을 낙을 권했다. 부처님의 결과물을 깨달음을 보여서 낙을 권하면서 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낙을 권한다는 말은 번역을 못했죠. 그죠? 생신 믿음을 내게 하는 달락이다. 그가 근락 생신 분해는 제1회차에서 행해지는데 이거는 몇 품이 있다? 여섯 품이 있다. 그리고 쭉 뒤에 한번 보면 또 몇 페이지예요? 보현수 한 몇 품 넘어가서 비로자나 품까지 어디까지냐면 81페이지까지예요. 이 부분이 뭡니까? 그가 근락 생신분 여섯 품을 서류에 나온 것이고 살짝 보면 83페이지에는 해, 신해 행정할 때 해가 되어 있죠. 해는 수, 인 수, 인이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밀 행입니다. 정확하게 바라밀이라고 하는 행은 무집착행이다. 무집착행 집착없는 보시화, 집착없는 지게, 집착없는 인욕, 집착없는 정진, 집착없는 선정. 그러니까 선정을 닦더라도 암환을 공고히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쭉 십바라밀 일을 수행해서 그러니까 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십주, 십신, 십주, 십행, 십평, 십지, 그죠? 이와 같은 수행의 차별의 단계를 닦아가는 것을 수, 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등각, 묘각에 개합하는 것을 뭐랍니까? 개, 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수반해서 수행을, 인을 닦아서 바라밀 행을 닦아서 유치원생 바라밀, 국민학생 바라밀, 중학생 바라밀, 고등학생 바라밀, 대학생 바라밀 프로페셔널 바라밀 프로페셔널 바라밀은 뭐라 하죠? 십지범문 그렇죠. 정확하게 십지범문이에요. 십지범문 범부들의 바라밀은 십신 보살의 처음 바라밀은 십주 중학생쯤 되면 십행, 그 다음에 십평양, 십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라밀 행을 점차적인 수행 단계를 닦아서 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개자입니까? 우리 개돈 내라, 개모임한다, 개합한다 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어기투합해서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개합이라 하죠. 괴라 하죠. 맞을 개자, 딱 맞아 떨어질 개자. 어디에 맞아 떨어져요? 부처님의 깨달음, 과외 결과물이 된다. 인을 닦아서 과외 개합하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내는 것이죠.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것을 분석해서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라고 해놨죠. 그렇죠? 그것을 해석한 부분이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2회차부터 7회차까지. 이것이 바로 이론적이로 하원경을 이론스러워낸 것이 무려 몇 품이다? 31 품이 이론을스러워낸 것이다. 그리고 쭉 가서 저 뒤에까지 한번 가봅시다. 어디까지 갈까요? 이게 지금 다 틀렸네. 오늘은 거기 지금 상권이니까, 하권 없으니까 거기 두 개만 봅니다. 그 다음에는 탁급진수성행분이라든지 마지막에 정입, 의인정법, 성덕분이라든지 이거는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할 수 있을 때 하고요. 오늘은 제일 첫 부분 세주묘원품, 열애현상품, 보현산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피로자나품이 속해져 있는 거가걸락, 생신분 제1의 육품에 대해서 첫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제1회 보리도랑에서 시성정각, 정각을 설하다 해놨어요. 1회차 설법은 보리도랑에서 설해지고 이건 여러분들께서 수업시간마다 지식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1회차는 보리도랑, 2회차는 보강명전, 3회차는 도리천, 4회차는 야마천, 5회차는 도설천, 6회차는 타화자재천, 7회차는 보강전, 8회차는 보강전, 9회차는 극고도군 외에 각 53선지식의 수행천, 그렇죠? 다시 해봅시다. 1회차는 보리도랑, 여기 주목합시다. 1회차는 보리도랑, 2회차는 보강명전, 3회차는 도리천, 4회차는 야마천, 도설천, 타화자재천, 보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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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극고도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성동조. 보강전이 몇 번 있었죠? 3번. 첫째 시간대 했습니다, 그렇죠? 1회차, 보리도랑, 2회차, 보강전, 3회차, 3회차부터는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수미정상, 개찬품, 그렇죠? 그 다음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타화자재천, 보강전, 보강전, 극고도군, 됐죠? 이것을 알기 쉽게 합니다. 1회차는 보리도랑, 2회차는 보강전, 보살설법은 천상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천상설법은 도리, 야마, 도설, 타, 도리, 야마, 도설, 타,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타화, 자재천, 활악천은 없죠, 그렇죠? 사왕천도 없죠, 그렇죠? 도리, 야마, 도설, 타, 외우기 쉽죠? 도리, 야마, 도설, 타 외에는 전부 뭡니까? 밑에 보강전, 9회차는 극고도군, 너무 간단합니다. 2회차, 7회차, 8회차는 보강전. 깨닫기 전에는, 깨달음은 중심에 두고 깨닫기 전에는 보강전에서 십신이 출발해가지고 보살설법은, 보살은 어디에서 살겠어요? 우리하고 격이 다르니까 땅이 아니고 천상설법입니다, 그렇죠? 십주, 십행, 십행, 십지, 됐죠? 아주 십지요? 위에서 천상에서 네 번 쓰레지고 난 뒤에 십지 보살이 등각을 이루게 되면 감이 다 익으면 홍시가 어디로 와야 돼요? 땅으로 오면 보강명. 보강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넓은 광명. 보강명. 이것이 이제 우리의 법당이에요. 보강명. 그걸로 다시 내려옵니다. 보강명, 보강명. 천상에서 뭐 수행하고 아무리 살아봤자 지 혼자 산매에 들든지 말하자면 상관이 없다. 특히 하암경이 중요한 것은 색계 천상에서 설법을 한다 안 한다? 무색계에서 한다 한다? 욕계의 우리를 위해서 욕계에서 설해집니다. 도리야마 도솔타. 욕계 이상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욕망의 중생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위한 설법이다. 선정 산매에 꽤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렇게 십지 법문에 가면 초선, 이선이 나옵니다. 사공천이 나오고 그 외에는 세주 묘원품에 이런 데는 더 이상 높은 천상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색계천, 무색계천 있잖아요. 얘기 안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적선은 뭐냐 하면 깨달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깨달음이 인생의 지상의 목표가 아니다. 그럼 목표는 뭐냐? 잠이 덕도라도 선도타라 하암에서 주장하는 것은 내 비록 깨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 힘든 중생들하고 같이 살아간다. 십지 법문에 극명하게 나오거든. 여수 이멸 번뇌하라도 네가 그래 번뇌의 불꽃이 다 꺼졌다 하자. 그런데 저 세간의 번뇌에 허덕이는 중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거든. 그리고 우리 저기 비설지라 거사인 그 대목에 가면 또 이뻑게뻑만 그려 나오잖아요. 불입해탈 법문을 얻다. 절대 불입열반해탈이라고. 불입열반 법문이라고. 절대 나는 열반에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추건할 때마다 선임 속한 사바하소서 속한 사바하소서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암사상입니다. 하암사상. 속한 사바는 보통 철없는 중들이 할 때는 속한 사바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윤회를 도십시오. 윤회를 도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하암경에서는 윤회를 끊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부처님 처음 출가해가 육사외도 모실 때도 선정주의해가지고 비비상천까지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도 부처님께서 돌아선 게 뭐죠? 선정이 최고의 지상의 목표가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따로 깨달음의 지상주의는 부처님이 육사외도 모실 때부터 깊은 선정의 수행이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추구하지 않았다. 부처님이 추구한 것은 내 비록 극락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옥을 벗어나지 못했더라도 지옥 중생과 같이 사바 중생과 같이. 그래서 지장보살, 간센보살 하잖아요. 이게 전부 하암사상입니다. 하암사상. 내 먹고 못 산다 하더라도 북한 사람들은 나눠주고 내 먹고도 없으면 난 뭐 도와주는 이런 게 아니다. 인생 살면서 내 먹고 버겁고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나 이러면서 같이 남들하고 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하암사상이고 이것이 종교의 본래의 취지의 목적이다. 자칫 잘못하면 이목고 이게 끝인 줄 알고 그건 끝이 나야 돼. 그걸로 통해서 다시 해양하는 게 반초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어쨌든 제1에는 마갈제고 아란냐 법보리장에서 보현보살이 설법주가 되어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보현보살이 설법주가 됐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아란냐 법보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팍 꺼져서 진공이고 보현보살은 만행무궁, 법계의 원앙 그러잖아요. 법계의 원력의 왕이 돼서 모든 중생들 앞에 다 나타나는 게 보현나 아닙니까? 어질게 다 나타나고 대자대비로. 설법주가 되어서 여섯 품, 열한 건의 경이 설해지는데 원만한 법계 진리의 존재의 본체와 그 상태의 기세감과 그 다음에 중생세간, 지정각세간의 기세간, 중생세간, 지정각세간이 기세간과 중생세간이 지정각세간을 장음하고 기세간, 지정각세간이 중생세간을 장음하고 중생세간, 지정각세간이 기세간을 장음한다. 이게 삼세가 서로서로 니기짜서 장음하기 때문에 이건 뭐랍니까? 묘음이라, 묘장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소신인가분을 쓰라는데 소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믿을 바의 대상, 능소했을 때 믿는 주체에 대한 객체, 대상. 뭘 믿을 것이냐? 부처님의 인과를 믿는다. 부처님의 인은 부처님의 과거 생리에 수행하신 것이고 인과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시성정각하신 것에 대해서 믿는다. 부처님의 소신인과는 뭐냐? 정보와 의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처님의 소신인가분을 쓰라는데 자, 읽어보십시오. 1회차는 소신인가를 쓰라 합니다. 뭘 믿어야 될 건가? 뭘 믿어야 될 건가? 대놓고 믿는 거는 누가 믿는 거예요? 무당이죠. 대꼽아놓고 믿는 거, 대놓고 믿는 거는 무당이고 대놓고 믿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뭘 믿을 것인가 제시해 주는 것이 소신인가고 2회차부터 7회차까지는 차별인가, 평등인가를 합니다. 차별인가는 수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등인가는 수평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 단계를 지나면 성행인가라고 해서 어떻게 행동을 이룰 것인가 하는 부분이 바로 이세간품이고 마지막에 정입인가라. 어떻게 깨달아서 완벽하게 채화, 내가 먹고 나서 완전 소화할 것인가. 이 대목이 선재동자가 나오는 입법계품입니다. 처음에는 뭐죠? 소신인가, 차별인가, 평등인가, 성행인가, 정입인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골치 아프니까 매일 이렇게 반복하면서 외워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구구단을 외우고 있는데 처음에 외울 때는 골치 아팠겠죠. 3, 3은 9. 5, 5, 6, 6, 2. 7, 7이 47. 7, 7이 47이죠. 5, 5, 6, 6, 6, 2. 5, 5, 6, 6, 6, 2. 7, 7이. 47. 2, 3, 4, 5, 6. 7, 7, 7이. 47. 네, 47. 이래놓고 시군사 믿겠지. 틀려놓고도. 그래도 우리끼리는 7, 7이 이런 사람들은 제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고 7, 7이 49 하는 사람은 안 들었던 사람이고 자, 47이라니까 참 소신인가 그렇죠? 스님이 얘기하는데 다 49 권쳐야죠. 봉화에서 진짜 먼 데까지 오신 분은 스님이 저한테 가르쳐주시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소신인가 차별인가 평등인가 성행인가 정입인가 차별인가는 왜 차별인가겠어요? 살짝 얘기할게요. 10주 10팽 10팽 10지 순서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회차부터 7회차까지 다 순서가 다르니까 이게 차별인가하고 등가까지 다 차별인가하고 그렇죠? 평등인가로 넘어가면 보온행품과 열애출행품 두품인데 제7회차 제일 마지막에 모든 보살행을 모으면 무슨 행위다? 보현행 그렇죠? 열애출행품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나타낸다 부처님이 탄생하신다 출연한다 이러면 모든 결과물이 열애출행이구나 아, 여기서 평등인은 보현행품이 되고 평등관은 열애출행품이구나 그게 평등인가구나 됐죠? 그 외에는 무슨 보살, 무슨 보살, 무슨 보살 이렇게 나와서 설법할 때마다 10주, 10팽, 10팽 이렇게 나온 건 전부 차별인가다 이해가시죠? 세주 명품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교기인념분이다 교가 일어나게 된 인념분이다 열애현상품과 보현산매품과 세계성지품과 화장세계품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결과가 무한한 큰 작용임을 밝히는 불과 무해 부처님의 결과물은 무해, 무병, 무량, 무병한 대용 큰 작용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부분이며 비로자나 부처님 품은 마지막에 이걸 정보라고 하죠 비로자나 부처님은 여기 한참 보면 부처님의 전생의 그녀도 나오고 부처님의 전생의 그녀, 부처님하고 서로 연애하던 사람 있잖아요 어디 다 나와요 다 읽어보셨죠? 비로자나 품? 썸 타던 부처님의 얘기가 비로자나 품이 자세히 나온다니까 이렇게 해놔야 읽지 우리 학인 선생님들한테 가르칠 때는 간세현보살은 엔트리 남바 28번 26번 보면 바수밀다 여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참 예쁘다 그러면 이뻐게 해보면 그 부분만 보는 거야 책 보면 다 따라가겠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그 피왕 저 왕인 지난 과거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정성, 정덕을 이루었다고 하는 부분을 부처님께서 비로자나 품에서 여기는 완성품은 아니에요 한 4번 이렇게 나오다가 똑같이 끊어져 버리는데 원래 10분이 얘기하면 10개가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비로자나 품은 중간에 잘려버렸어 그렇지만은 전생에 뭘 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저렇게 됐다고 하는 걸 갖다가 밝히는 품이 비로자나 품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노사나 불은 같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100% 같은 분이고 그분들이 롤 모델은 누구예요? 스가모니 불이다 이거예요 스가모니 불과 비로자나 불은 하등의 다른 분이 아니에요 스가모니 불의 깨달음이 있음으로 해서 아미타불도 생겨지고 약사의 흐리도 생겨지고 그러니까 석굴암의 부처님이 아미타불이냐 스가모니냐 이렇게 하잖아요 석굴암 부처님은 석굴암 부처님이다 전부 다 누구겠어요? 스가모니 불 이상 이하도 아무도 아니에요 왜 아미타불이고 그 많은 부처님들의 명호가 있게 된 거예요? 중생들의 업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픈데 찾으니까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사의 열의 불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이따 꼴가닥 넘어가야 될 텐데 원화입용 명정시 진제일체제장애의 명견피불 아미타 적더광생 안락찰 했잖아요 그렇죠? 환경의 원화입용 명정시 내가 이 명종이 닿을 때 눈앞에서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아미타불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니까 돌아가시는 분한테 약사의 열의 불 다시 깨어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돌아가시는 분한테 반드시 뭐 해드려야 돼요? 남함이 탑을 일러주는 게 우리의 상습지인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사업에 따라서 공부 잘하고 싶다 어디에 가야 되겠어요? 문수함이 가는 거야 지혜, 지혜, 근본 지혜라도 개발해라 그래 하잖아요 그렇죠? 입시되면 고성의 문수함에 그 사람 인적 드문데도 사람 꽉 차잖아요 그렇죠? 서울서도 거기까지 내려온다고 장관되고 출세하려면 어디 갑니까 또? 남의 보리암 이성계 왕 됐다 이러니까 나도 왕 하면 돼 볼기라고 그러니까 고시라도 합격하려면 또 어디 가요? 봉정암 올라간다 깔다 고개 넘어가면서 죽어보자고 올라간다 장사 잘 되려면 방생마이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가라 용왕 사가라 용왕 받아가서 사가라 용왕 하잖아요 더사가라 용왕 마이사가라 용왕 다사가라 용왕 사깔라 용왕 사깔라 알죠? 대해 용왕 그것도 하원경 어디에 나온다? 세주명품 세주명품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방생가서 정근을 뭐 해야 돼요? 사가라 용왕 사깔라 용왕 넘경에 나오죠? 상근에 순야다성은 가소무원정 저 허공이 녹아버릴지언정 나의 사가라심은 무동전이라 저 대바다같이 넓은 내 마음은 철석같은 내 마음은 변함없이 부처님의 길을 따라갈 것이다 허공이 녹아버리라 없는 허공이 차라리 녹을지언정 나는 결석 안한다 참 경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눈물이 왈칵 왈칵 쏟아져요 그런데 신심 없는 사람은 금강경을 백번 읽고 천번 읽어도 수보리만 체로 비업하고 죽은 눈물 한 바울도 안 돼 그렇게 메마르게 산다고 금강경 읽으면 가슴이 짠하거든 아까 어느 대목부터 그랬다 했어요? 입사위 되어서 우리 아버지가 80노인이 70노인이 돼가지고 밥그릇 들고 밥 빌리러 아침마다 갔다니 상감하다가 가슴이 울컥울컥한 거지 그것도 차제거리 한지본처 맨발로 나이키 신발도 없고 그래가지고 반사흘 수혜발 세조기 부자이자 다 잡숫고는 바로 발 씻고 가만히 앉아 하루 해가 다 저물도록 한 마리도 묵무원스리라 말씀 안 하셨다 가만히 하루가 다 가도록 그렇게 가만히 계신 거지 그런데 갑자기 누가 톡 튀어나왔어요? 오후 참쯤 시간대에 배 좀 고프니까 수보리가 히우 이라면서 한숨 쉬면서 세존이 쉬어 히우 세존 그랬나 봐요 부처님은 열애현상품에서 열애현상품에서 면문과 미간에서 각각 반강을 하셨다 열애현상품에서 면문, 자 이거 보세요 면문, 입에 면문, 중치지간 부처님이 이는 몇 개 했어요? 40개 그러면 여기에 세존 명품이 등장하는 부류는 몇 부류가 등장하겠어요? 40부류 앞에 제목 한번 보세요 제목을 십신을 표하는 대중 해가지고 동명보살고 십주를 표하는 대중 해놨지요? 1번에 보살 대중 1하고 해놨지 않습니까? 제가 그죠? 그래가 쭉 넘어가가지고 차례 제목 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대자재천왕이라고 있죠? 그 엔트리 넘버 몇 번? 40번 그럼 부처님께서 치아가 40개라고 하는 뜻은 무슨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이런 뜻이다 부처님 치아가 흔히 우리 몇 개래요? 40개를 하고 여기도 40부류를 얘기해놨어요 처음에는 입에서 방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바세계는 음성교체라 음성으로서 남을 교화하는 본체로 삼았다 교제가 음성이다 이거 음성 참선을 좀 오래 하고 소견이 열리고 이런 사람들은 굳이 말이 필요하지 않고 무엇으로? 삐체로 서로 교섭을 하죠 예? 자 그리고 보현보살은 어디에서? 보현 산매품에서 일체제불, 피로자나, 열애장신, 산매에 드신다 보현보살은 어디 품에서 산매에 들어가요? 보현 산매품에서 그러니까 아 그럼 이제 대충 느낌이 있어야 돼요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9회차 설할 법 할 때마다 부처님께서는 평균적으로 한번 방강하시고 그걸 갖다가 1회차의 설법주는 반드시 산매에 들어간다 그걸 제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산매는 튼튼한 도가니를 끓는 도가니 탄 것 같아요 그 용광노물을 받아들이려면 밑에 플라스틱 바가지로 받았다가는 빵꾸 나와서 흔적도 없어져요 산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정수, 바르게 받아들이는 지혜를 받게 받아들일 수 있는 법기 그릇이 된다 이거잖아요 찔찔 새는 거 가지고 탐진치 가지고 이렇게 하환경 같은 거 보려고 달게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괴롭고 너무 괴롭고 여기 하환경 보는 게 지금 지혜 안서 힘들지? 선방에 입성하다 여기 와서 앉아있으니까 죽을라 하셔야 한다 그죠? 아니라고? 아니는 용추 계곡에 함량가마 아니가 있어요 함량군 아니면 어쩔 거예요? 경이 이게 나쁜 게 아니고 강이 나쁜 게 아니고 안 받아들여지는 건 뭐가 두꺼워서 그래요? 눈꺼풀이 두꺼워서 그래요 자 그 밑에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표 있잖아요 그죠? 그걸 1회차만 내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표 말고 그 앞에 표 여기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어느 절에 사냐면 요즘 친절에 살거든 친절이 어딥니까? 여가 친절이니까 항상 친절해 바로 이 절이요 친절하죠? 제 1회차는 정각을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공 1 세주 묘은품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 마음의 본질을 얘기하고 이것이 바로 교가 일어나게 된 인연 교가 일어나게 된 인연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성 정각이다 비로소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뤘다 이걸 다른 말로는 시각이라 하죠 그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반각을 하시는데 얼마나 친절하냐면 제가 색깔이 산매하고 반각은 약간 옅고 진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각 회차에 다 그리 해놨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구분 못할까 싶어가지고 진한 거는 부처님 반각을 해놓고 옅은 거는 보살 산매를 해놓은 거예요 열의 현상이니까 부처님께서 현상 아 반각하셨구나 묘한 상을 나타내는데 입에서 반각하신 거는 대중들을 불러 모으기도 하기도 하고 명강, 명문 강명은 집중이라 대중을 모았다 했죠 그죠? 그리고 대중들이 이제 함께 부처님께 법을 또 청하기도 하고 호강은 뭡니까? 백호 미간이죠 그죠? 미간 강명에서는 뭘 보인다? 법을 보이는 것이고 미간에서는 누가 나왔다? 수많은 대중들이 보살 대중들이 또 나왔다 그러면 백호 미간은 보살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수행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법은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성 중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성 중도를 수행할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들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한테 주시하는 거죠 보현산매품에서는 마음의 산매 작용을 얘기하는 것인데 슬법주가 그 작용을 온전히 입증수가라 뭐랬죠? 입증수가라 들어갈 입선정 선정에 들어가서 뭘 받는다? 가피를 받는다 무슨 가피? 신구의 삼업에 가피를 받는다 그래서 말도 부처님과 똑같이 되게 되고 생각도 부처님하고 똑같이 되게 되고 있고 또 행동도 부처님하고 똑같이 되게 돼야 돼요 자, 읽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을 때 눈빛으로 물을 수도 있어요 말로 물을 수도 있어요 행동으로 물을 수도 있어요 대답도 여러분들은 눈빛으로 마음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제 상자가 말을 잘 안 해요 능구리 같은 놈이, 능자 쓰거든 그러니까 이거 맞나 이러면 지 싫으면 대답 안 하고 이러고 너는 좋든지 싫든지 대답을 해라 가든지 오든지 라면 말 안 하고 있으면 지가 하나가 가기 싫다는 거거든 하음경 읽고 났는데 한참 뒤에 알았는 거야 이미 마음 안으로는 뭘 했어요? 대답이 다 끝나가 있는데 나는 그걸 못 알아듣고 말로 해라, 말로 해라 말로 하는 건 제일 말단이에요 말에 떨어져가 있는 사람 제일 남인데 말을 들어서 굳이 대답을 아는 사람은 제일 후진 대답이에요 입성선님이라면, 예 해봐요 말로 할 수도 있고 입성선님 말로 하지 말고 대답해 입성선님 손 들어버리면 되고 합장해도 되고, 그렇죠? 몸이 대답한 거예요, 안 그렇게 해서요? 굳이 그걸 말로 해라 이라고 자기 암한심을 내어가지고 남을, 악연을 내어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이게 이제 내 인생살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음경 한참 읽다보기 그 사람 대답한 지 오래됐어요 내가 묻기도 전에 이미 대답이 다 끝나버린 얘기들을 내인데 맞춰서 대답을 들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집이 센 거예요, 그렇죠? 아, 이런 것이 하음경 읽으면서 좀 소화가 되어봐야 돼요 자기한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남이 안 따라주면은 굳이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 이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하음의 도리가 아니라 욕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남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아라 갑질하지 말아라, 요즘만 같다고 예? 그런데 이게 선생 노래도 하다보면 좀 초닫거든 어쨌든 간에 그거 피교육자, 학인들이 피교육자는 피곤하다고 피교육자거든 하, 그걸 어떻게 볶아가지고 볶아가지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런데 우리 학인 선생님들은 이제 약점을 알아 스님 세 번만 가면 스님이 예 해준다면서요 도장 찍어주고 한 번 도장 찍으러 이렇게 오는 거 안 된다, 가라 지금 결제 기간인데 어디 간다고 그 두 번째 또 오는 거 아까 안 된다는데 왜 왔어 스님한테 세 번만 가면 도장 찍어준다던데요 스님 두 번 왔습니다 좀 이따가 오면 도장 찍어줘야 돼요 이러고 갑분타 기관차 벙 쳐다보고 내가 보고 있는데 그 뒤로 내가 여러 번 훑어봤는데 세 번만 오니까 어김없이 찍어주더라고 같이 지낸 제자 선생님들이 들어 계신데 스님 소풍 그날에 우리 갑니다 그 날 안 돼 뭐 다른 일도 있고 사중에도 일도 있고 그거 안 된다 그 이번에 그 이십일 어 한 보람만 하고 말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가 야 우체 말 잘 뜬다 싶어 기분이 없는데 또 한 번 와가지고 스님 이십일 가기로 했는데 안 된다 했잖아 예 알겠습니다 또 가 세 번째 오면 스님 이십일은 예 알았다 자 그게 이제 어느 날 환경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묻어지게 된 그런 도리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약점을 이용해 스님 두 번 왔습니다 한 번 더 오면 찍어야 됩니다 이러고 가버린다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자 어쨌든 이제 막 그런 걸 놔두고 여기서 보현산매 보현보살이 산매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보현보살은 하음경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문소보살하고 제가 물어봤지 일란성 쌍둥이요 일란성 쌍둥이는 모습이 똑같아 완전히 같이 붙어 살아야 돼 문수는 눈이요 보현은 행동하는 발이라 실천하는 발이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저 뒤에 입법개품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할 때 내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보현보살은 하음경은 보현경이라 해도 무난한 경이에요 보현행원품이 따로 있고 그렇죠 보현산매품이 따로 있고 보현행품이 따로 있어요 문수보살은 문수행품 이런 게 없거든 그렇죠 보현보살만 보현산매품 보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남에게 대자 대비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본래의 성질이 보현이에요 널리 널리 어질고 현명하고 어질어야 되거든 사람이 화를 잘 내고 욕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저도 물론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데 벌컥벌컥 화를 내고 택도 아닌가 욕심 때문에 화를 내고 이런 건 정신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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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119 바로 불러봐야 된다니까 119는 11이 구해준다고 119거든 영어로는 구 111이잖아요 그렇죠 영어는 또 거꾸로 되었으니까 구한다 112 우리는 119 해야 되고 미국 사람들은 911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보현이 산매에 들면 누가 가피를 내려요 온 시방에 모든 부처님이 보현보살한테 가피를 내리는 것이라 여기에 보현보살이 산매에 들면 모든 시방세계의 보현보살도 똑같이 산매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을 보면서 어리둥절하는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보현보살이 한 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돌대가리라 돌대가리 아미타불 몇 명이죠? 제가 맨날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아미타불 몇 명? 도마, 주기, 무한, 극수, 헤아릴 수 없다 싹 다 아미타불이다 원궁법계, 재중생, 동인, 미타, 대원해 미타바다에 들어간 이강, 저강, 두만강, 압록강 전부 다 뭐다? 바다다 다 받았다 아미타불 동명, 동호, 이름이 똑같아 장, 가거나 현재나 미래나 싹 다 누구다? 아미타불이다 이래서 무량수다, 무량강이다 그게 아미타불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보현이라고 하는 것도 재불, 동가라 이런 게 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대구의 능금이 유명한데 대구의 경산에 사과가 익었다 거창에도 사과가 익었다 저기 안동에도 사과가 익었다 평창에서 사과가 유명하다 평창도 동시에 대구 능금 읽을 때쯤 되면 온 대한민국의 사과도 같이 읽는다 미국은 사과 읽는데라고 읽는 데는 모든 시방의 사과가 다 읽는다 안 그렇겠어요? 우리 요즘 사과라 꽃이 피는데 벚꽃이 핏다 대구만 핏겠어요? 일본도 오늘 뉴스에 보니까 미국 워싱턴 DC에도 핏더라고요 그렇죠? 모두 똑같이 핀다 가을이 오면 똑같이 하고 봄이 오면 똑같이 하고 이 얘기를 이게 이제 하음적입니다 등각의 입장의 얘기거든요 해연입실상이라 그래요 그런 거는 모든 차별의 인연을 거두어서 해통해서 실상에 들어간다 해연입실상 감나무가 지 혼자 땡감돼서 겨울이 내도록 매달려 있는 놈 한 놈도 없는 거예요 익으면 다 언젠가는 조금의 차별은 있지만 다 같이 익는다 한나무만 익은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온 가수원이 다 익었고 이 밤만 익은 줄 알았는데 저 밤도 익었고 이 지방만 익은 줄 알았는데 저 지방도 익었고 그렇죠? 시방세계가 동시 구조? 다 같이 익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현실인데 사람들이 눈앞에 자가 당착에 빠져서 당리당락의 무리들의 소인별은 작당을 한다 당리당락이 떨어져서 그렇죠? 자기의 이익에 떨어져서 이렇게 자가 당착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나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능은경에 기막고 요랭 훔쳐가듯이 누구는 모르고 지 혼자 안 들리지 남은 다 듣잖아요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이어폰 막 꽂고 음악을 막 듣고 한마디도 얼마나 이쁜 아가씨가 이어폰을 듣고 이어폰을 듣고 고급으로 꽂고 폼을 잡고 방구를 뿜기더라고 누구는 못 들어요 지는 음악 듣는다고 못 듣지만 나는 그 냄새도 나고 방구 소리도 빵 하더라고 그런데 자기는 살 낀다고 낀는가 봐 그런데 그게 아주 그게 저기 내가 백화점 갔다가 혼났다니까 그래 인생이 아무리 하지도 못하고 둘이서 있으면서 둘이 다 같이 이어폰 꽂아놓고 음악 듣고 있더만 왜요? 이상한가? 자 우리 오늘은 뭐 1회차 이것만 조금 해놓고 마쳐야 되니까 조금 집중하십시오 보현산매에 들어가면 제불이 동가를 하고 법주 법주는 누구죠 여기서 1회차 보현 보살 2회차는 누구죠 문수보살 3회차는 법회보살 4회차는 공덕님보살 5회차는 건강당보살 6회차는 건강장보살 7회차는 보현보살 8회차는 보현보살 7회차다 심항보살 이런게 있지만 보현보살이 주보살입니다. 그렇죠? 9회차는 누구? 문수보살 보현보살 자 다시 일로 주목합니다 1회차는 누구? 보현보살 2회차는? 문수보살 3회차는? 법회보살 4회차는 공덕님보살 5회차는 건강당보살 6회차는 건강장보살 7회차는? 보현보살 8회차는? 보현보살 8회차는 보현보살, 9회차는 보현보살, 문수보살 그러면 쭉 해보니까 누가 제일 많아요? 보현보살이 압도적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항안경 제일 마지막에 찰진, 신영, 가수지, 대여, 중소, 가움직, 허응, 가령, 풍가계, 문영진설, 불공덕 누구의 개송? 보현보살 개송 첫 개성도 보현보살, 끝 개성도 보현보살 첫 개성은 사실은 아니지만 그려놓고 넘어가야지 이래서 그 밑에 제목을 이렇게 보면 보현보살까지 끝나고 열의 현상, 보현보살, 이게 설법의 의식입니다 설법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설법을 할 때 부처님은 반강을 하셔야 되고 법주는 산매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중청이라 거듭 법을 좀 서류해 주세요 청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이렇다 세계성치품, 화장세계품 이것은 부처님께서 의지해서 사는 의보에 해당하고 객관적인 가보, 주관적인 가보, 안입이 설신이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비료자나 품이다 그래서 세계성치품은 엎어져 있는 세계, 뒤베져 있는 세계, 모난 세계, 둥근 세계, 찔쭉한 세계, 좁쌀한 세계, 넓직한 세계, 통통한 세계, 무른 세계, 야무진 세계 다 각각의 여러 모습을 나타낸 것이 타상, 세계성치품이 되고 세라고 하는 것도 시간적으로는 세요,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아드시하고 개라고 하는 것은 시방을 나타내는 공간적인 의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공덕으로 인해서 펼쳐진 연화장세계를 줄여가지고 뭐라 하죠? 화장세계 그리고 이거는 의보고 비료자나 품은 오직 자, 오직 자, 무, 타라고 하는 것은 타상은 없고 자상만 있는데 정보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정진법회라고 하는 것은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짜는 뭐죠? 진술했다, 펼쳤다 우리 경찰서가 진술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열했다, 법의 바다를 나열했다 법회는 아주 훌륭한 거예요, 누구 혼지는 모르겠네